동무하는 게 있다고 해서 파리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지금 업무가 안 해가지고. 댄브 바로 왔습니다. 호시오는 음악의 신, 저는 순우공. 음악으로 만나볼까요? 네. 다들 이걸 원한 거야? 띄워드로 갈까? 자, 3대 뛰어들어갈까요? 요시, 세븐, 에잇!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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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뒤로 맞췄는데? 아! 이거 맞췄어! Yeah, you know 17 right here! Everybody, are you ready? Today is party today! Change the world! 전 세계 다음 장, let's go! 전 세계, 곰파된 기세, 작은 건 못 믿다 Go start the music! Let's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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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흥농인가? 네, 춤 센터 이것이 우리의 흥농인가? 기억나죠? 그냥, 어, 좀 덜어주시죠 흥농인가? 응 다리에서 우리 그냥 V자로 막 치고 나갔었잖아 응 지금 야 생각해봐 우리 손아주먹이야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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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또 바로 이틀 있다가 이제 투어 나가고 일본에서 스케줄 이제 뭐 예능이나 뭐 이런 거 따라락 찍고 사이테마 갔다가 또 와서 이제 그 다음 연습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마마하고 끝난 날 바로 나가야 싹 가가지고 싹 공연 딱 하고 딱 딱 딱 딱 호시! LED 솔로 안무! 마맞돼! 에이, 그게 뭐 그거, 그거 예쁜 것 같아 그래? LED가 잘... 아까 그... 내가 춤을 잘 춰야 되는데 아니야! 멋있잖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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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워 아 머리 염색했네 머리 잘랐어, 다 잘랐어 머리 잘랐어, 봐봐봐봐 오 잘 잘랐네 리무진 서비스에서 백예린 님의 지켜줄게 지켜 줄게 또 지켜줄게 또 인제 또 무슨 노래 불렀어? 무슨 노래예요? 러시아워 러시아워 오랜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지 아니 보컬 연습생 때 이제 보컬곡을 평가회를 하니까 나 좀 노래를 못 불렀을 때라서 곡 좀 정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동경순이 동경순이 잘 어울리겠네 보스가 그러면 왜냐면 그게 그렇게 높지 않고 넌 내 삽이 완전 내 공동 나를 아프게 해 약간 이 정도 음약땐데 보스가 오랜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지 아니 음이 나오는 근데 그거를 사실 난 장난식으로 얘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물어보니까 살짝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하고 대충 던져누고 갔는데 여덟 시간 동안 이 노래를 하루종일 연습하고 싶더라고 야 디노 그거 진짜 하게? 했지 나는 막 캔디 막 풍선 이거 막 하나씩 얹어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다시 한번 먹어 꾸물 꾹 꾸물 꾹 꾸찌 노란 풍선이 앤 아 앤 너 왜 하지? 잘 알아 원 앤 투 업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이렇게 연습을 같이 했었는데 노래를 타고 난 사람은 몰라 합을 위한 노력일 뿐 날 같은 손에 밤을 마침을 더 파리 아래 꿈이 쉬연되는 거 닮아가는 자여 그래 영 형들이랑 이거 할 때 쾌감이 있었다? 맞아 우리 버논이 형이랑 세 명의 새끼 앉아있던 거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진짜 연습 많이 했잖아 오정바라 오정바라 근데 그 땅땅땅 풍선이 하면서 걸어가기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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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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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잘 못할 때 오지 형 코스 형 호지 형 둘이서 오정바라 오정바라 댐프 할 때 땅땅땅 얼굴이 튀어져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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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멋진 척 그때 라인 나온다 형 와 여전히 여전하다 진짜 멈추지는 마 멈추지는 마 멈추지는 마 가수 치는 게 또 멋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한다가 언제 그르래 또 너무요 아תי 이거 눌러줘야 해 꿈 꿈 꿈 주 사람 뚱뚱뚱뚱뚱뚱 сят뚱뚱뚱이 안먹는게 Zone! 1, 2, 3, 2, 3, 2, 3, 4 2, 3, 4, 4, 5, 6, 7, 8, 8, 9, 9, 10 Come Get It! Come Get It! Come Get It! Let's look at Party Time! historic music Hey yomama make some noise! Hey Come On! Come On! 미니땡까지 오는 땅고 안아지고 싶어 잘한다! 잘한다! 고! 고마세요! 고마세요! 멋있다! 고마세요! 멋있다! 이틀차 끝이 났습니다. 정말 수많은 댄서분들, 스태프분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연습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그리고 다 같이 파이팅하면서 힘내면서 마마 연습을 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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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따라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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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인의 호시이 가! 나 보여주면 말아야! Let's go! 나 보여주면 말아야야! 이 노래는 이 마마의 엔딩 송이가 이 노래는 이 마마의 엔딩 송이잖아 지금은 마마 마지막 연습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어제 일본에서 왔고 내일 바로도 일본 마마하러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본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 바이 리허설 하러 가자 네 저희 지금 마마 리허설 하러 왔고요 오늘 내일 모레 공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리허설 하러 왔고 도쿄동 몇 달 전에 섰는데 다시 또 왔네요 오늘 최종 points 그럼 이 택 than again Joan said rich 이 노래는 이 마마의 엔딩 송이잖아 오늘 리허설 너무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너무 많이 맞춰봐가지고 리허설을 무리 없이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리허설하는 도중에 디노 믹스테이프 공개됐거든요 내일 봅시다 안녕 마마 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날씨는 줄까요? multiplic이 세 yup 이제 끝났고 km attachCause 의자 기반 야 쟤 겨우치기야 저희 오늘 마마 저희 출연하는 당일이고요 저희 런스루도 다 했고 이제 레드카펫 갈 준비까지도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카펫 하고 또 가수석 봐서 시장시 즐기고 무대 준비 또 철저하게 해서 멋있는 무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하루가 긴데 그냥 정신없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하루만 짧게 먹겠습니다 다 있어 다 있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나 처음만 볼게요 처음 봐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잘 못 썼어 아까 그래서 너 눈 지구보고 시작했어 형 걸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좋아 이걸로? 역시 디노의 안무 좋아 각자 다 맞춰서 그래서 춤 좀 맛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지?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무대를 찢어놓을 각오로 준비를 하거든요 열정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계속 열정 저희의 열정을 끌어올리게 해주시는 우리 캐럿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무대도 한번 저희가 찢어보겠습니다 요ack 네으로이게 약간 이름이 참 멋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모든 형들은 다 캐럿 분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무대와 함께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며 부르게 보도록 할게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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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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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제파 즐거고 콕, 제파 즐거운 맥주에 저의 멤버들 13명 다같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렇게 큰 상 주신 우리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상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께 더 저희가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좋은 기운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3명에서 항상 오래오래 변치 않고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럿들도 항상 행복하고요 저희가 더 멋있는 음악과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선아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캐럿들 저희가 드디어 맘모즈에서 대상도 받고 상환왕 받았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형들과 멤버들에게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이노도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이렇게 9년동안 쉽지는 않았는데 멤버들한테 서로 의지하고 캐럿들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상황의 영광을 진짜 캐럿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쿡토메 왔다 갔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엘성형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또 멋진 상황 받았으니까 내년내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요 상이 걸맞는가서 해도 되잖아요 다들 아프지 않고 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안녕 배고파 안녕 소주! 맨주! 워우!